제이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오늘은 너는 깜짝 등장해야 할지 이야 Tik Tok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마이블링으로서의 첫 번째 온라인 콘서트를 하는 날입니다 와~~ 그리고 제 앞에는 지금 마이블링의 멤버가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짜잔 인사해줘야죠 안녕하세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? 이렇게 나와요 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블링의 희선입니다 뭐 하고 계세요? 저희 지금 머리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더워요 저희가 방금까지 연습해서 그래요 맞아요 예쁘게 말고 있군요 네 이만큼 말았어요 무슨 말 좀 해보세요 무슨 말 해드릴까요? 이 영상을 기다리고 있을 팬분들께 한마디 팬분들께? 제가 마이블링을 하고 친구가 생겼어요 하하하하하하 축하해주세요 여러분 친구가 두 명 아니에요? 두 명 생겼어요 그렇죠 좋아요? 네 아주 좋아요 언니들이 싫었다 이거죠? 언니들이 싫은 게 아니라 친구가 없었는데 소환이 애촌이 들었죠? 새로운 친구가 생기고 동생도 생겨서 너 아랑이한테도 지은이 다 들릴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친구가 생겨서 슬퍼요 하하하하 너 그러면은 지은이랑 칼한테 들릴 거야 뭐야 이게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야죠 나 사이좋게 지내는데 하하하하 나 사이좋게 지냈어 친구와 동생이 생겨서 새롭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알겠습니다 믿어는 드리죠 믿어는 드리죠 아니고 진실이라고요 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다 언니들만 있었잖아 하하하하 그래서 싫었다 이거는 아니 좋았지 좋았는데 하하하하 드디어 친구가 생겼으니 너무 새롭다 하하하하 놀리는 거 재밌다 하하하하 나쁜 언니야 하하하하 오늘 이거 마이블링으로서 첫 온라인 콘서트를 하는 하하하하 마음가짐 마음가짐 네 일단 들리지 말자고요 제가 안무를 진짜 빨리 잊어버리잖아요 들리지만 말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 사라디카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사라디카 냠냠냠냠 뭐지 쟤는? 저희는 오늘 마이블링 또 하리니? 저? 희선이 이렇게 셋이 버스터즈 친구들과 함께하는 마이블링 콘서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길 왔는데 사실 벌써 콘서트 끝난 채로 저희는 벌써 다 했지만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진짜요? 하하하하 밥을 주려서 밥 먹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여기 넣었어요 고마워 고마워 저희는 지금 아직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간단히 저희 매니저님이 갖다 주신 밥이랑 라면으로 먹고 있어요 가면서 이제 회사로 다시 돌아가면서 먹을 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잘 챙겨 먹습니다. 아니 근데 왜 맨날 맨날 배는 고파야 하고 왜 먹는 대로 살은 찌는 거예요? 나는 자꾸 먹으나 먹어도 요즘 배가 고파서 너무 슬퍼. 너무 슬퍼요, 진짜. 나의 이런 슬픔을 아예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다. 일단 희선이랑 하이의 다 먹기 전에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특전 회화 면 끝납니다. 신나요? 지금 러비과 볼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는데?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요. 저희가 지금 며칠 전부터 뮤비 찍고 어제 런스루 하고 콘서트 하고 이래서 약간 체력이 저 바닥났거든요. 저 지금 조금 신나요. 안 먹어서 그런가? 저 오늘 늦잠 잔고 있죠? 저 원래 알람 소리 되게 잘 듣는데 요즘은 저 너무 힘든가 봐요. 깊게 잠에 빠진 거야. 네. 그리고 알람을 안고 안고.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즐거웠습니다. 안녕. 콕콩콕. 다음에 봐요. 콕콩콕. 핑크 판타지 컴백도 잊지 마세요, 여러분. 잊지 마세요. 안녕. , 안녕. kaum,bay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시 매주 통해서 저희ぶ 꿀맨은